이번에 꽁놀이 못 가서 어떡해요. 뭐 어때요. 제가 꽂힛 김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되고 계속 집에만 있느라 많이 힘드시죠. 알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벚꽃축제도 취소되고 개양성도 통제되고 가연들도 통제되고 답답하실 테니까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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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